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지정부 장관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추 부총리는 어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,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. 추 부총리는 납품단가 연동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, 조정협의 제도를 개편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관행이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손보는 입법을 이달 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.